친환경 오름매트 가난합니다.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자연오름 오름매트 제주도에는 한라산과 아름다운 오름이 368곳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오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딱 맞춰 만든 것이 친환경 오름매트입니다. 친환경 오름매트는 사람들의 발길에 훼손되는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으며 원래의 아름다운 자연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그물망은 야자수나무 열매인 코코넛에서 섬유질을 추출하여 만든 자연원료 제품입니다. 산에 오름에 산책로에 사용하는 바닥매트 제품으로서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식물이 빨리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식생을 복원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잠깐! 현재 시공되어 있는 타이어로 만들어진 재생 고무 바닥재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중금속을 포함한 화학물질이 토양과 상수원을 오염시켜 인간과 자연에 위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조금만 내려도 상당히 미끄럽고 시공 후 독성으로 인해 풀이 자라지 않고 썩지 않는 고무임으로 언젠가는 걷어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낭비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자연에 맞는 자연재료 매트 미끄럽지도 않고 겨울에 눈이 쌓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첫째는 미끄럽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잘 어울리는 친환경 소재 자연오름매트 친환경 오름매트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자연오름매트는 자연과 일치되는 황토빛으로서 걷고 싶은 욕구를 발생시킵니다. 친환경 오름매트는 100% 식물성 섬유질을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기에 인간에게 해로운 육해냄새가 전혀 없습니다.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슬립 기능으로 미끄럽지 않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므로 시공 후 풀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기에 매트 아래에 있는 토사가 쓸려 내려가지 않아 보행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식물성이므로 인간과 토양 등 자연에게 이득을 주는 제품입니다. 시공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썩어 퇴비로 변하여 자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2차적으로 수거를 하거나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이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 저 길은 저희들이 매트를 깔아놓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고마우신데 제주 자연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저 길을 마음 놓고 매트 위를 한번 걸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 아름다운 자연에 잘 어울리는 친환경 소재 자연오름매트 친환경 오름매트 편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튼튼합니다. 녹색 성장 및 친환경 시대에 부응하는 편안한 매트 제품 자연을 위한 제품이 인간을 위한 제품입니다. 온전합니다. 고맙다운 자연의 소재 자연의 소재 자연이 인간을 위한 제품 고맙다운 자연의 소재 자연 배우고 인간을 위한 제품 소재 자연의 소재 자연의 소재 연구시장 약간의 제품이 인간의 소재 이런 소재 이제 관 настоящие